자, 출발하겠습니다. 안 나가. 길이 보이셨어요? 안 보여요. 어디가 트랙인지 어디가 버즈인지. 아이고 또 빠졌다. 아이쿠야. 자, 이제 도착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야, 통과했습니다. 아니, 나를 잡아도 더러운 나를 골랐어요. 저게 한 몇 킬로로 달리신 건가요? 보통 한 40에서 60. 40에서 60. 하지만 굉장히 격렬하셨을 거예요. 그렇죠? 왜냐하면 이 눈길 위에는 누려도 굉장히 무섭거든요. 치열하고. 아무도 못해봤을 거예요. 저는 골프로 눈썰면을 타고 왔습니다. 참 이런 질문 드리기는 좀 그런데 얼마나 기록하실 것 같으세요? 저는 5분만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. 5분. 네. 현아 씨가 참 좋은 날. 그렇죠. 저희 랩타임을 쟀는데 3분 8초 7일인데. 여기서 3분 8초 잡으면 대박인데요. 그럼 당신이 인정할게요. 자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기준 씨의 랩타임은 조금 아쉽습니다. 5분을 넘기셨습니다. 5분. 5분. 21초. 그것도 뒷자리가 공공이에요. 이야, 딱 그렇구나. 어쨌든 뒤에 뭐 아이스라고 써야 되나요? 스노우라고 써야 되나요? 스노우라고 쓰죠. 네. 야, 어쨌든 눈길. 좋아, 좋아, 좋아.